이재명 대표는 결국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.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판단은 옳습니다. 증거 충분하고 이재명 대표는 결국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. 우리나라 시스템이 법원에 있어서 판사의 자유심증과 영장 제도에서의 판사의 대단히 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죠. 그 상황에서 불구속이 됐던 것이고 앞으로 이제 10월, 11월부터 1심 재판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. 국민들께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민심이 이탈하게 될 텐데 그걸 저희가 받아 안을 수 있도록 민심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.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준비를 제가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그러려고 나왔습니다. 사법 시스템을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. 범죄를 처단하는 것을 전략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특정한 어떤 상대방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전략을 쓰고 기술을 쓰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. 저희 검찰에서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했던 사안이고.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동의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시스템은 굴러가고 있고 그 성과가 곧 나올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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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